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역사 부문의 마지막 리뷰인 북미 인디언 역사를 리뷰하겠습니다. 이 책은 유명한 르포 작가 찰스만이 쓴 책인데요. 저는 아메리카 언주민이 이렇게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 책은 여러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상당히 두꺼워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어떤 재앙이 북미에 있었으며 그리고 모카와 옥수수같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문명을 이루었고 또 왜 고대 문명이 아주 고도로 발달했던 문명이 결국은 지금처럼 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청귀도가 미국 메이프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게 17세기였죠. 이 중에 도착한 사람이 반은 첫 겨울을 나질 못했습니다. 나머지 반도 거의 굶어죽을 정도였는데요. 이 사람한테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일지 아니면 인근 세력의 균형 때문일지는 모르지만 인디언 부족이 도움을 줍니다. 그 도움을 준 것은 그냥 시혜적인 도움이 아니었고요. 부족 간 경쟁을 하는데 인구가 좀 부족했던 그런 씨족이 양키들과 제휴를 하기 위해서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준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옥수수예요. 옥수수는 당시 주식이었던 밀이나 아니면 아시아 같은 경우는 쌀이 되겠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연량을 냅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연량도 많았고 생산연량당 연량도 상당히 많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황무지에서도 잘 자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비료를 보통 항구로 도착을 했을 테니까요. 생선도 큰 거는 먹을만하지만 작은 거는 끓여 먹거나 뭐 이런 게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는데 생선을 이용한 비료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따뜻하고 비도 안 새는 그런 집을 짓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청교도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 응답은 무엇일까요? 물론 뭐 의도적인 거라고는 생각 않습니다만 원조민들은 청교들이 가지고 왔던 전염병으로 몰살을 하죠. 그래서 위대했던 중미의 아즈텍과 마야 그리고 남미의 잉카 문명이 붕괴하는 전초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잉카 문명은 16세기 그러니까 스페인이 소위 말하는 발견을 했다고 하는 신대륙 발견을 했다고 하는 16세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160명의 스페인군에 몰락이 됩니다. 그 이유는 내부적인 것도 있고 외부적인 것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왕권 계승을 하면서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마지막 황제가 와이나 카폭 잉칸데 와이나 카폭이 큰아들에게 에코아도르를 정복하라고 군대를 줘요. 이 큰아들은 사촌, 여기도 이집트처럼 근친혼이 성행했는데 사촌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였고 그 아들이 정복을 잘 못하니까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정복을 성공해요. 그런데 문제는 황제가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죠. 당시 스페인군들이 오면서 중미나 남미 쪽에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환심을 살기 위해서 곡물이라는 걸 바치는데 거기에 아마 천연두균이 묻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고의연지 아니연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죽게 되고 막내 우아스카르에게 황제위를 물려줍니다. 막내 우아스카르는 친여동생하고의 결혼이었죠. 그러니까 세컨드가 낳은 원래 항상 세컨드가 더 본처보다 사랑을 받고 그 아이가 더 사랑을 받게 되죠. 이성계도 그랬었죠. 후처인 왕비에게 낳은 아이한테 물려줬다가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1차. 2차는 같은 엄마 출신끼리 일어나는 거고 1차는 배달은 왕자끼리 발생했습니다. 이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막내는 황제가 됐고 큰아들은 군대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벌어지면서 틈이 생깁니다. 이게 내부적인 거였고요.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사실 군사력은 잉카가 훨씬 더 강했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무기가 중요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머리수가 크면 이기죠. 잉카 제국이 가장 컸기 때문에 침략군 그것도 몇 명이서 이길 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면역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천년도가 스페인군도 많이 죽여요. 그때 당시 치사율이 한 30%였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원주민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90%였대요. 전혀 항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말이나 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버펄러가 있긴 하지만 그건 좀 다른 종이고요. 우두라는 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진 유럽인보다 이쪽 원주민들은 그런 항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황제가 죽은 것도 천년도 때문이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무력화된 것이 천년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고요. 실제로는 스페인이 말을 갖고 와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말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미나 남미, 잉카쪽 같은 경우는 저도 페루를 10년 전쯤에 가봤지만 상당히 더워요. 해안가는.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안제스 산맥 꼭대기에 있습니다. 쿠스코도 위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마추피추도 상당히 고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덥질 않아요. 그런 데서는 말을 갖고 와도 별 도움이 안 되죠. 말이 이런 산지에서 그렇게 뛰어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죠. 평평한 데서 발을 앞고. 그리고 스페인군은 철갑, 기갑을 갖고 있었지만 잉카는 철보다 더 튼튼한 섬위를 갖고 있었어요. 잉카에서 해변에 있는 주민들을 복속하게 만든 것이 목화를 심어서 그 목화를 가지고 만든 꼭 필요한 게 뭐였죠? 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필요하죠. 그물이 목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통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와이나 카폭이 죽기 전에 보통 천연두 잠복기가 1주에서 3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주위에 있는 주요 지휘관이나 이런 권력 가진 사람들 많이 전파를 시켰기 때문에 약화된 것도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적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보시죠. 이 아메리카 인디언이 우리와 유전적으로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상당히 비슷합니다. 가장 비슷한 게 시베리아인이에요. 시베리아인은 원주민과 유전자 그룹이 3개가 동일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의 대부분이 4개의 단일 그룹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유전자가 작죠. 유럽인은 더 많아요. 그런데 시베리아는 3개가 그중에서 원주민하고 동일하다고 합니다. 최초의 시베리아인이 러시아인과 접촉을 했을 때 모피 거래 때문에 접촉을 했거든요. 그때 천연대로 75%의 시베리아인이 몰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메리카 원주민도 98%가 몰살을 했습니다. 5,500만 명이 중미 지역만 있었는데 몇 세기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100만 명이 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98%가 죽은 거죠. 지금은 이민이 많이 오고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미국의 경우를 보면 원주민 인구의 비율은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어찌 보면 거의 말종이, 멸종이 된 거죠. 유럽인 같은 경우는 항원을 35개를 갖고 있었는데요. 원주민의 항원도 그 반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유전적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항체도 없었고 유럽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단길을 통해서 연결이 아주 어렵긴 했지만 4대 문명은 교류를 했어요. 교류를 하면서 우두 같은 것도 원래 중국에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우두보다 인두를 먼저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람, 천유두를 앓은 사람의 딱지, 천유두 딱지를 가지고 일부러 전염을 시켜서 이런 항체를 얻는 방법을 썼는데 그건 좀 위험했고요. 우두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안전했습니다. 이거는 영국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18세기에 발견한 다음부터는 천연도가 지금은 멸종이 됐죠. 천연도 균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엄중하게 시설되어 있는 쪽에만 샘플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연상태에서는 1970년대에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거 이후로는 지금 거의 50년이 됐죠. 50년 동안 자연상태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 4대 문명, 인도, 중국,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서로 교류를 했어요. 아주 멀긴 했고 또 험하기도 했지만, 비단길을 통해서 교류를 했지만 아메리칸 문명은 교류를 못 했어요. 베링이에라는 것도 있고요. 태평양이라는 것도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성립을 했고 그것도 4대 문명보다 한 200년 정도 먼저 성립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쪽이 인구밀도가 일단 작아서 그런 면도 있고 그거에 비해서는 비옥한 영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명이 발생하려면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많지 않고 땅은 비옥했고 그건 뭘 의미하냐면 땅이 비옥했다는 것은 식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사냥해서 얻을 동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즈테크 마야가 중미에 발생하고요. 그리고 인카 문명이 남미에 발생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파나마가 있죠. 마야하고 인카 사이에 교리를 못 했습니다. 지금도 파나마에서 콜롬비아로 넘어가는 육로가 없어요. 거긴 아주 빽빽한 밀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면 보트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문명은 독자적으로 발생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4대 문명과도 별도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마야 문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도화되는데 인도에서 처음 영을 사용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죠. 그게 8세기였거든요. 그런데 마야 문명은 그것보다 천 년 이상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대부분의 문명은 경작을 기반으로 했는데 인카 문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산업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목화를 재배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해안가에 있는 부족들을 복속시켰죠. 그물 없이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식량이 옥수수였는데 옥수수는 청교도가 살아남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옥수수의 장점은 단위 면역당 열상이 열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그만큼 지력이 고활되고 그리고 영양적으로 밸런스되어 있질 않아요. 소위 말하는 완전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비타민 같은 게 불편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다른 걸 같이 먹는다든지 예를 들면 콩이나 아니면 물고기를 같이 먹을 수 있는데 페루 인카 문명은 물고기, 수산업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고 다른 문명도 중미에서 발생했던 문명도 콩을 같이 먹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혹은 석회수를 가공해서 비타민을 보강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도 인카족이 석회수에다가 밤에 자기 전에 옥수수를 석회수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타민이 보강이 돼서 거의 완전식품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스페인군은 이걸 가져가긴 했는데 그냥 옥수수만 갖고 갔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많이 비타민 결핍증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력 고갈도 다른 곳과 같이 경작하면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인카족들은 콩하고 호박을 옥수수와 같이 경작을 해요. 그러면 지력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이런 옥수수를 스페인이 아프리카에 보고를 합니다. 물론 저기에도 갖고 가죠. 감자와 옥수수를 유럽에 갖고 가서 감자는 아일랜드인의 주식이 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식민지화하면서 쌀은 다 갖고 가고 굶어죽으면 또 내년에 못 쓰니까 수수나 조 같은 거를 만드셔서 수입해다가 보급했는데 아일랜드도 비슷했어요. 아일랜드에서도 미를 경작을 하면 그걸 뺏어가고 거기다가 감자를 줬죠. 그런 형태로 해서 아일랜드들이 살아남다가 나중에 감자 기관이 발생하면서 많이 죽게 되고 옥수수 같은 경우도 유럽에도 보급을 했지만 가장 많이 보급된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그때 황폐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척박했거든요. 그래서 고갈 배를 굶고 있었는데 이걸 옥수수가 보급되는 바람에 그나마 배를 굶지 않게 되고 인구가 많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가루, 우리나라 얘기하면 씨앗가루 비슷한 거죠. 아프리카 옥수수 가루를 사용한 것들이 주식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인구는 증가했는데 반대로 아메리카에서는 98%가 아까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경쟁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했죠. 가장 돈이 됐던 게 그때 사탕수수나 사탕무 이런 쪽이었는데 목화도 있었고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아메리카에다가 갔다가 일을 시키게 돼서 지금은 오히려 흑인이 더 많습니다. 원조민보다.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은 거는 백인이죠. 그 사람들은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고요. 이 문명이 계속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엘리노였어요. 거의 한 2000년에 한 네 번꼴로 그러니까 500년에 한 번꼴로 엘리노가 일어나면서 주기적으로 가뭄이 발생해요. 가뭄이 발생하면서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죽게 되고 도시를 버려지고 신전이나 왕궁이나 다 버려지게 되죠. 그리고 물이 좀 풍부한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문명이 많이 몰락을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과학이 좀 더 발전해서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지배를 했던 남미 쪽하고 북미에서 영국 계통에서 지배를 했던 유럽에서 그래서 거기도 사실 프랑스하고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막 싸워서 결국은 영국이 이기죠. 영국이 지배한 북미하고 이렇게 극과 극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스페인은 현실을 즐기자였고 영국은 워낙 스페인은 태양이 쨍쨍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기질이 영국은 워낙 습하고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면 굶어죽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던 게 그 차이가 되는데 저는 인디언 역사에서 이 책을 읽고서 알게 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느끼게 된 거는 이런 겁니다. 원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외부에 침략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안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외계에는 자기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살던 사람들 우주로 따지면 다른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어야 돼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노력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고대 문명을 이륙하고도 계속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계속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문명과 계속 치열하게 살아왔던 문명에 부딪히면 결국은 편안하게 살던 그 문명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뭐랄까 물려주는, 물질적으로는 물려주질 않으려고 해요. 그냥 소프트웨어는 물려주려고 하고요. 제가 소프트웨어를 물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런 뭐랄까 부산물,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얻고 있는 거죠. 아이들한테 물려줄 것을 이렇게 저는 저의 시간을 재산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도 이렇게 알게 되면 좋죠. 이거는 또 여러 명이 된다고 해서 그만큼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역사를 많이 하세요. 역사를 많이 하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멸망사 같은 경우를 보면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성공사를 본다면 어떻게 해서 나도 이렇게 성공을 할까 이런 거를 공부를 하세요. 지금까지 역사에 대해서는 전부 리뷰를 했고요. 물론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역사책을 읽으면 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리뷰를 하겠습니다. 고전이 상당히 좋아요. 읽으면 좋음을 느끼는 책이 고전입니다. 저에게는. 감사합니다.